KOREA FOCUS 오늘의 단상 10월 2일입니다. 저는 21세기 코리아 연구소 소장 조덕원입니다. 1941년 오늘 10월 2일 모스크바 공방전이 시작됐네요. 독일군이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총공격을 개시한 날입니다. 1941년 10월 2일부터 1942년 1월 7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14만 명의 독일군과 90만 명의 소련군이 사상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스탈린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열병식을 열었고 열병식 연설의 말미에 앞으로라고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공격이나 히틀러의 소련 공격이 겨울철에 이루어져서 불리했다는 이야기는 러시아 소련이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얘기와 같죠. 그러나 그 계절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을 방위하겠다는 군인들과 민중들의 애국심이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69년 오늘 10월 2일 간디가 탄생했습니다. 비폭력 평화투쟁으로 유명하죠. 지금도 그 간디와 네루의 가문에서 인도의 최고 리더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간디의 삶에서 인상적인 것은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 파키스탄과 인도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슬람과 힌두교 세력들의 정치 통합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영화 간디에서 네루에게 이슬람 세력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하는 대목이 기억나는데요. 그 결과로 극단적인 반이슬람 힌두교 세력에 의해서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죠. 그러나 정치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다수 세력이 오히려 소수 세력에 양보하는 그 모습은 감명 깊습니다. 2007년 오늘 10월 2일 제2차 남북 순회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10월 4일 14선언 발표한 기념일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남해 대통령이 분단선을 넘어서 방북했습니다. 오늘 드는 생각은 북이 미국 부시 정권을 제압해서 2.13 조치가 취해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이 가능했다는 것. 그것은 북이 2006년 대대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면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시험이라든지 미 부시 정권을 제압한 후 2007년 2.13 조치가 발표되죠. 그 연장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8년 북이 역시 파키스탄에서의 핵시험과 8월의 첫 인공위성 발사라는 군사적 공세 속에서 2000년 당시 미 클린턴 정부를 제압하면서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이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의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북미 간의 10.12 공동고뮤니케가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북미 간의 1.13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남해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이 가능했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1973년 오늘 10월 2일 유신반대 첫 시위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이 패배주의, 투항주의, 무사안일주의와 모든 굴종의 자기기만을 단호히 걷어치우고 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죠. 10월 4일 서울법대, 5일 서울상대가 시위를 했고요. 10월 6일, 10일에는 각각 이화여대와 숙명여대가 축제 행사를 취소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1월 5일 경북대생이 시가 행진을 하면서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됐죠. 그 이후 동맹, 휴학, 시험 거부, 검은 리본 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신반대 운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전국 각지에서 투석전이 벌어지고 경찰들이 체류탄을 쏘면서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고등학교까지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12월 달에는 경기고등학교와 대광고등학교가 시위 움직임이 있다는 이유로 조기 방학에 들어갔고요. 광주일고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부터 시작된 유신체제로 회개하려고 하는 오늘 1973년 거세게 일어났던 유신반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의 시위 역사는 되새겨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오늘의 역사도 있습니다. 1971년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요. 당시 공화당의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이 부결시킬 것을 지시했지만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이탈해서 71년 오늘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당시 그 실미도 부대가 탈출해서 서울로 진입한다든지 또 연로 공무원들의 추방문제가 제기된다든지 하는 사건들 때문에 내무부 장관인 오치성의 해임안이 국회에 제기되고 가결됐는데요. 그때 야당은 여야를 초월한 국회 권위의 향상과 책임정치의 명맥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쾌거라고 논병했고요. 공화당 당직자들은 일제히 사의를 표했습니다. 역시 박정희 정권은 공화당 내 이탈 국회의원들을 모초로 연행해서 고문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후 당과 정계에서 쫓아 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시작했죠. 1966년 오늘 10월 2일 서독으로 간호사 251명이 처음으로 파견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 간호사들과 먼저 파견된 광부들의 임금을 담보로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아서 남코리아 경제를 살리는 데 활용했죠. 그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지금도 통합진보당 유럽당원 모임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신 반대 첫 시위를 떠올리면서 드는 생각은 과거를 망각하거나 과거의 사건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고 독재가 강화될수록 민주주의 수호의 불길도 더욱 힘차게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